지난 3월 25일 보도해드렸던 영등포구의회 오연숙 의원 다주택자 보도 관련 입장 표문과 관련해 오연숙 의원의 소유부동산이 아파트 한 채와 빌라 한 채가 아닌 주택 한 채와 빌라 한 채를 소유 중인 것으로 정정 보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올빼미 버스의 노선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빼미 버스 운행 노선은 모두 14개, 운행 대수는 100대로 늘게 됩니다. 시내 노선 오는 18일부터 강남역, 홍대입구역, 광화문, 목동역 등 주요 상업지구를 지나는 4개 노선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잠실 등을 견유하는 2개 노선도 추가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통신, 교통카드 이용 현황 등 빅데이터와 시민 수요 분석 등을 거쳐 이동 4각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축과 남북축 노선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올빼미 버스 노선의 확대로 하루 수송 가능 승객수는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rivers 감사합니다.